관훈클럽의 현장, 솔직히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짜증나서 안 보신 분들이 오히려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관훈클럽의 현장을 오마이뉴스가 짧게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동훈의 범죄적 행태를,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고 우리 명쾌한 소장님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서초동 얘기가 나서 마지막으로. 서초동에 한 몇 년 근무하신 거죠, 지금까지? 검찰이요? 검찰은 20여 년이고요. 서초동이 얼마 있었는지 제가 계산을 잘 안 해봤네요. 거기서 서초동은 중앙지검이나 대검 얘기하는 거지. 제가 들으신 말씀은 사직에서 야구를 집권하셨다는 건 사직 구장에서 봤다는 얘기랑 동의가 된 것 같은데 서초동에서 근무하셨던 것처럼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소송을 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을 걸었다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마 저거 아닌가요? 중재위 같은 거 아닌가요? 법적인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초동 하면 검찰청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굳이 여당 대표가 또 젊은 정치인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적이 있는데 소취하셔야 되는 건 없나요? 언론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는데요. 저는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재명 대표나 다른 정치인과 달리 저는 어떤 질문이라도 피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게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절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말하는 그런 언론이라든가 정확하게 말하는 언론도 아니죠. 그런 식의 청담동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청담동 루머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에 있어서 저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의 어떤 유언비어를 커뮤니티 같은 데 뿌리고 그거를 기사화하고 이런 식의 주고받기 티키타카 하는 식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그것을 사실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식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그동안의 보수당이 대해왔던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초장에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랑 달리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두고 이렇게 쌓아두고 가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챙기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보도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목 장사를 하잖아요. 자꾸 계속 바꿔가면서 한 번에도 몇, 몇, 몇 번씩 바꿔가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깎아먹으려는 식의 의도적인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해두라라는 식의 지침을 제가 준 상황인데 그 사안 자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총평은 학교 선생님이 사실은 폭력을 안 쓰고 싶어 하실 텐데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폭력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 그것도 아주 장황하게 딱 지금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그겁니다. 그렇죠. 사직이라고 말했으면 누구나 다 그걸 사직구장으로 볼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서토종 하니까 당신도 그걸 검찰총으로 이해하지 않냐. 이게 동의어인데 시사하게 언론에까지 중재위까지 가지고 와서 신고하냐. 처리할 생각 없냐 이게 의지예요. 그렇죠. 그럼 답변을 거기에다 해야죠. 그럼요. 그러면 그 답변은 나왔거든요. 맨 마지막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안은 잘 모릅니다. 그거의 답변이거든요. 사실. 그 사안은 왜 잘 모릅니까? 본인에 넣고? 일단 잡아야죠. 이런 데서는. 당황하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중원 부원 언론이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한동훈의 당황했을 때 답변이 힘들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손동작이 많아지고 몸도 막 움직이고 억양도 오르락내리락하고 흥분된 어조로 목소리가 쎄집니다. 중간에. 그건 자기가 지금 당황하고 있던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것은 더듬어요. 더듬죠. 말을 막 더듬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준비하고 연출해서 할 땐 저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디서 한번 얘기했지만 한동훈은 준비하고 말할 때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즉각 자기 실력을 드러낼 때는 차이가 너무 크다. 둘 간의 격차가. 이 사람은 연출하고 꾸미지 않으면 빈깡통이다. 그런 건데 이번에 제대로 드러났다. 이 사례가 몇 개 더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쭉 한동훈을 마킹하면서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얘네들은 당황하니까 또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자백이잖아요. 청담동.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청담동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를 따져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당황한 시점이 어디부터냐면 서초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딱 당황을 하더라고요. 서초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제가 잔머리는 되게 빨리 돌잖아요. 사진 얘기할 줄 아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제가 서초동이요? 딱 좀 하고. 서초동? 뭐지? 이런 식으로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쉽게 하면 그것까지 감지 못했어도 왜 저 얘기를 하지 하는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이거 뭐지?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초동? 청담동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 이게 순식간에 오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확 굴러가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려고 가운데 사회보시는 분이 검찰. 검찰은 한 20여 년? 그런데 검찰은 20여 년 이렇게 얘기를 할 인간도 아니거든요. 지가 검찰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가를 자랑할 그런 계제라면 정확히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세고 있을 놈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다음 공격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갖다 얼버무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서초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뭔 덫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은 한 20여 년 했고요. 서초동은 얼마나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버무리죠. 한동훈의 특징입니다. 일단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 그다음에 기자가 서초동 하면 대검이나 중앙지검을 의미하는 거고 사직하면 사직구장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처음에는 언론에 소송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또 나온 게 그거예요. 소송이요? 저는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재위 단계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순이잖아. 중재위에 갔다가 중재가 안 되면 민사소송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적 대응을 했다는 걸 소송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네. 한동훈은 그것도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 맥락을 읽지 못하잖아요. 읽지도 않고. 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으려고 하는 거죠. 말꼬리를 잡는 거죠. 소송 아니야? 소송 아니야? 법적 대응이야? 중재 신청이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빠져나갈 길을 찾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묵직하게 딱 들어왔잖아요. 아니 사직구장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법적 대응하고 있는데 고쳐주면서 법적 대응하고 있는데 그거 취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딱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을 갖다 하니까 횡설수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횡설수설 중에서 나온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담동 이렇게 당황할 때 청담동이 툭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에 항상 두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에 삐지 있어. 청담동에 이거 언제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앙심이든 뭐든 간에 마음에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청담동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는 건요. 지금 청담동 생각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총선이 이거보다도 청담동 생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지금 관훈클럽에서 총선 대비한 토론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 총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관훈클럽에서 한동훈이 대답한 건 다 추상적입니다. 준비된 대답만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프레임 총선에 대한 전략 총선에 대한 공약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했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청담동 얘기가 여기서 툭 튀어나온다는 건 청담동이 그런 것보다 더 자기의 마음속에 크게 뇌구조를 보면 청담동이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 청담동 2차 또 재판이 있습니다. 민사 거기에 뭐가 나올지 진짜 쫄아 있어요. 저희가 히든카드를 냈거든요. 히든카드의 일부를 냈거든요. 그게 뭘지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화 올 수도 있겠는데요. 전화 올 수도 있겠다고.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법원으로 가서는 아마 정보공개 청구하고 이러면서 제가 받아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찰의 송치결정서도 지금 한두근이 가져갈 수는 있대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거를 외부로 돌리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판의 증거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팀장이 당황했어요. 뉴탐사 가서 물어보고 송치결정서가 이렇게 제출됐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 나오네요. 경찰의 수사 중간 단계에 그 보고서가 고스란히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의사실이 유포가 되는 거죠. 그 피의사실 유포를 한동훈이 직접 한 겁니다. 사실 한동훈의 변호사는. 네. 그런 게 이제 범죄고 범죄고 범죄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맞습니다. 아주 비도덕적인 행태를 버리고 있으면서 어디다 도덕을 얘기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뉴탐사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그 송치결정서에 청담동 술자리에 참여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땡땡이라고 하는 첼리스트 그다음에 이세창 그다음에 정땡승이라고 하는 사업가 그리고 챗땡 욱이라고 하는 변호사 그다음에 신땡모라고 하는 밴드마스터 이렇게 다섯 명이 지금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권 그 얘기는 합시다. 이성권이라고 하는 정치인까지 여섯 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어요. 송치결정서에는. 그런데 이 중에 보십시오. 박현영은 참여하면서 다 같이 술 마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세창도 참여하면서 다 술 마셨다고 경찰에서는 얘기하는데 절대로 뉴탐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전부 이 정땡모라고 하는 사업가한테 물어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는 고깃집에서부터 첼리스트를 봤다고 그러고 첼리스트는 자기는 술집에 가서 얘를 봤다고 그럽니다. 송치결정서에는 술집에서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그다음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성권 챗땡 변호사 이 둘은 이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서 조사도 안 받았대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신땡모라고 하는 밴드마스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술자리에 안 와서 안 왔다고 그런 거라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머지 얘기들 메시부터 술자리가 시작되고 메시에 맞췄고 이런 걸 전부 다 다 송치결정서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기에서 같이 술 마신 사람들을 처음 받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거기 가서 그렇게 만났다고 진술한 사람은 정땡모라고 하는 사업가와 신땡모라고 하는 밴드마스터 둘밖에 없거든요. 그럼 둘이 진술을 해서 그거를 맞췄다는 건데 신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현장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 수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하고 같이 한 거죠. 말을 싹 같이 맞춰가지고 조작수사입니다. 조작수사 그게 송치결정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유서 조작사건 유서 대필 조작사건보다 더 허술한 조작수사가 지금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래도 유서 필적 감정하는 사람까지도 완벽하게 매수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성권 챗땡 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매수가 안 됐어요. 경찰에도 안 갔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권은 난 전혀 과거에 간 적이 없습니다. 7월 19일 날에는 고향집에 가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까지 나왔어요. 챗땡 뭐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은자력에 간 적 없고 이세창 씨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이름을 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전국 정권이 하는 짓이 좀 허술해요. 그래서 완벽한 매수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도 판사 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각당했잖아요. 이렇게 좀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안혜옥 회장님도 판사가 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안혜옥 회장님도 구속영장 기각당했죠? 그러니까요. 그냥 마구 신청을 하는데 기각이 자꾸 되는 것도 준비가 허술한 거로 봐야죠. 지금 한동호는 큰일 났어요. 이거 경찰이 조작 수사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경찰들이 자기만 못 뽑겠습니까? 혼자 안 죽어요. 자료가 다 있다고. 자기가 일부러 써놓는 일지가 따로 있어. 저한테 제보해 주시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이 3개가 최소한 있다는 거예요. 일단 조서. 남아있잖아요. 조서의 의견에서 송치결정서를 썼으니까. 그다음에 그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한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있답니다. 그게 또 따로 있대요.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수사를 했고 간략하게 요지점. 그리고 그거를 또 자기가 개인으로 적어놓는대요. 그래서 그 3가지가 다 증거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가 쓰는 포인트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수첩에다 적어놓는 이 일지는 비망록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자기 속내를 다 쓸 수도 있잖아요. 메모 따로 해놓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이니까 한동훈이 지금 똥줄이 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초동 나왔을 때 총담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동자 때문에 동자 때문에 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상태 범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살인한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질문을 할 때 일부러 똑같은 내용인데도 조금씩 다르게 질문을 해서 얘가 그런 어떤 단서를 밑에서 꺼내놓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청담 게이트가 열릴까 봐 굉장히 불안초조해하는 상황 아닌가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얘가 언론에 대해서 자기는 존중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완전히 다른 게 언론은 제목장사하는 데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는 데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여론조작하는 데들은 미리 뭐가 조금이라도 문제 있을 때는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자신의 반언론적인 태도를 그대로 여과 없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당의 대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쪼자네요. 보통 그런 생각은 윤석열 정권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동훈처럼 말꼬투리 하나 가지고 이걸 재수한다든가 소송 건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 치졸하고 쪼자라죠. 그래서 중2 라고 생각을 하는 기자가 앞에 관훈투로운 얘기로 쭉 쓰고 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중2와 함께 소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지금 학교 안 가고 있냐고 방학이 지금인지도 몰라요. 애도 안 키워봤나 봐. 이게 한동훈 화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했지만 검사 독재라면 이재명 감옥에 있을 것. 검사 독재니까 김건희가 감옥에 안 가는 거잖아 이 자식아. 윤석열이 감옥에 안 가고. 검찰 없어지면 다음에 경찰도 없애나? 검찰이 없어지는 거하고 경찰이 없어지는 거하고 그게 같냐? 검찰은 없어져도 기소청 만들어가지고 기소담당 공무원이 하면 되지. 경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없애?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말들어 저런 식으로. 민주당은 김대중의 그 민주당이 아니야? 야 김대중의 그 민주당이 돈 봉투를 더 많이 돌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호남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만장일치 의결 혹시 북한이 아닌가? 너네 대통령실이 만장일치 의결 많이 한다. 그리고 김정은처럼 녹화해가지고 새해 대담하는 거는 윤석연밖에 없어. 북한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딱 꼬집어서 딱 앞에 토파 줘서 기자가 행간에 있는 걸 갖다 뺏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남궁창성 기자님은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 다음 세계일보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세계일보 기사 PD님 좀 전문을 갖다가 올려주실 때 맨 마지막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또 김태용 소장님께서 굉장히 평소에 관심 있어 하시고 또 깊은 그런 통찰을 하고 계시는 영역이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질문이 들어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한번 직접 읽어드릴게요. 전체 화면 보이세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거의 아무런 그런 교양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생각도 없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읽지 못하고 읽나. 그걸 보여주죠. 외교적으로 젠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백치입니다. 백치. 백치. 진짜. 외교 백치. 외교 백치입니다. 백치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비대위원장이 이런 짓을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네. 여기입니다. 남북통일에 관한 입장을 질문받고 통일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이걸 한동훈식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붕괴하면 북한 영토와 주민들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점거하고 점령해 영토하는 걸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냐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얘는 영토와 주민을 지킬 생각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은 해무근 북한 붕괴설 을 지금 재탕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김영삼 정부 때 나온 겁니다 93년도인가 4년도에 북쪽의 고난행군에 들어가자 북한 붕괴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은 사실 그걸 믿고 관료치위가 나중에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믿었답니다 그걸 미국 국계 하도 한국이 그 따위로 주장 그래서 경수로 제네바 협상을 합의한 거예요 합의를 했는데 안 망하는 바람에 사실은 미국이 아주 곤란한 처제 의견을 했죠 왜냐하면 망할 줄 알고 막 사인을 했는데 안 망하니까 자기들이 그걸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고 지키기 싫으니까 안 지킨 거예요 북쪽에서는 합의 파기를 했다 니네가 이렇게 된 거 관료치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리고 미국은 그 이후 북한 붕괴설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완전 대동 다 했거든요 그거 믿다가 근데 지금 사실상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 국제환경이 90년대 초에 국적의 권한행군을 할 때는 북쪽에게 제일 역사적으로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국제환경이 사회주의장 다 무너지고 이럴 때 한국은 제일 좋았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거꾸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국제적 환경이 북에 제일 좋습니다 한국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한동훈은 90년대 상황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식견이 없는 거고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남북통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정책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는 국제정세에 따라서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북한이 붕괴할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진주한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게 가능할 거 같냐 그리고 그따위 얘기를 보수당해서 얘기를 합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상황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우리 영토화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은 우리 영토화 아닙니까 헌법이나 다시 보고 자식아 미국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개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한동훈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대권주자 아니에요 유력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가 윤석열이 한 발언들 가지고도 지금 북쪽이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는데 한동훈은 더 해요 망한다고 기정사실화해놓고 점령당한다고 거제 얘기하잖아요 북쪽 정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동훈이 대권주자를 떠오르는 이건 진짜 매국노에다가 영토 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이런 자가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하며 일국의 여당의 대표를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보수들이라고 자처하는 작자들 쪽팔리지 않아요 북한은 우리 영토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우리 영토를 규정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최소한 이준석은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NLA 같은 경우 상적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영토인데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이따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수 아닙니까 사실 보수는 뭐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 무력 점령하겠다 이게 보수적 입장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북진 통일을 얘기해 이 자식아 이건 완전히 매국노에다가 영토에 대한 개념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북한을 영토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거기 우리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심지어는 일본까지 네 한미일이 최대한 영토를 그때 협상을 해가지고 개성까지만이든 평양까지만이든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그 얘기죠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런 자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발끝이나 미칩니까 어디